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6년 연속 가을야구 무대에 진출해 실패했습니다. 롯데는 어제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0대7로 진 가운데 남은 5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가을야구에서 배제됐습니다. 어제 경기에서 롯데는 4회 2점을 내준 데 이어 5회 5점을 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. 롯데는 올 시즌 전력을 보강하며 초반 리그 1위 자리까지 올랐지만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리그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. 롯데의 problemas